자, 이제 잠깐 일부 쉬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암진이 어떻게 전투가 수립되는지 그 늪지대가 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환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의 의병장은 누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응수, 정인홍, 곽재우, 고경명, 최경회, 김천일, 조헌이라는 사람하고 영규스님이라는 스님이 있고 그래서 사명대사 이정암, 서산대사가 묘향산이 위에 있네. 그 다음이 갑길주 지역의 정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지방의 의병장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 사람이 제일 많거든, 거기에.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황해도 연안지역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정암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 외에도 조금조금한 의병들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 수군 배치도, 여러분, 수군 배치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러분. 경상좌수형입니다. 왜 이걸 자꾸 헷갈리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거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오른쪽이야, 여기가 왼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왕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왕이 바라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왕을 이렇게 저 밑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쪽이 부산쪽이요. 경상 뭐가 됩니까? 경상좌도가 되죠. 이쪽은요. 경상우도가 되죠. 이쪽은요. 전라우수형, 전라좌수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리 보십시오. 그래서 경상좌수형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야? 부산이야, 부산. 여러분. 지금 부산포를 경상좌수형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상우수형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제도하고 지금 어디? 충무라는 데 있잖아. 통영. 여러분 통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수군통제형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라좌수형, 그 다음에 전라우수형. 여러분들 목포가 지금 전라우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충청좌수형이 아니고 충청수형입니다. 수군기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령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충남보령에. 오케이? 그리고 충남보령이고 위에는 태안으로 치면 지금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 똑딱선 기적소리 하는 거 있죠. 말리포. 여러분. 거기까지가 충청수형이 되겠고요. 경기도 수형이 어디예요? 교동수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파주시 교화동, 교화읍 이쪽이 교동수형이라고 해서 거기 바로 경기수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 3도 수군통제형이라는 말은 여기는 빠져요. 경기수형이라는 거는 빠져. 어떻게 돼? 충청, 전라, 경상 3개의 수형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까지는 아는데 뭐 역사의 무식한 강사들이 그러되 충청좌수형, 충청우수형 뭐 이런 소리예요. 에이, 뛰는 사람들 같은 애라고. 왜곡된 정보를 전하다니. 충청수형은 하나, 그 다음에 경기수형이 하나. 삼도수군도통제사 이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수군통제형이 어디 있었다? 여기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었다. 여러분 통영시에 가면 그거 있잖아. 뭐라 하노? 꿀떡. 여러분 꿀떡 있죠. 그 다음에 꿀빵. 꿀빵. 죄송합니다. 꿀떡이 아니고 꿀빵이네. 꿀빵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충무김밥. 여러분. 와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 여러분 갔었습니다. 제 방송도 있죠? 제 유튜브 채널 브랜드텔러를 보시면 예, 여기 우리 황작가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예, 그 수군통제형 그 썸네일 이렇게 해서 하나 링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에 있다가 편안하게 보다가 딱 당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경상좌수영과 경상우수영. 전라좌수영으로 이순신 장군이 처음 보직에 임명돼가지고 오그덩. 1591년도에 여러분 무려 6개급을 승진해가지고. 여러분 6개급을 승진하는데 그 인사명령권자가 누구예요? 이조판서 1591년도 이조판서 누구? 이조판서가 원래 인사명령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조판서 오리 이원익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이원익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유섭룡하고도 친구고 이순신하고도 친구입니다. 유섭룡은 여러분 이순신하고 친구가 아니고 이순신의 세 살 형이 있어요. 바로 위에 형. 누구? 요순시대라고 그래서 자기 형은 이요신. 자기 이름은 뭐야? 이순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순이라고 이요신 이순신 이랬거든. 그래서 뭐야? 자기 친한 친구의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유섭룡이라는 사람은 이원익 대감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의 손자와 이원익 대감의 손녀딸이 사돈을 맺은 정말 소중한 서로의 사이예요. 사이라고. 아니 자기 친한 친구의 남동생이 뭐 그렇게 애틋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되게 예쁘다 하면 모르겠는데 친한 친구의 남동생은 뭐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오면은 어 그래 니 왔나? 막 이 정도 한마디야.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되게 미인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이 친한 친구는 좀 멀리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네 그래 간혹 가다 좀 있는데 웃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라좌수영에서 거둔 승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옥포해전 당포해전 이런 거는 한산도 대첩을 하고 난 다음에 삼도수군 통제사. 그전에는 삼도수군 통제사라도 조금 그 설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런 엄청난 전공을 세우니까 되게 삼도수군 통제사가 빡 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이쪽 경상우수연에 있던 원균 경상우수영, 경상좌수영의 박홍.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순신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수군 대장이라고 왔는데 갑자기 원래는 해군 대위였던 애잖아. 대위였던 애가 갑자기 수군 준장이 돼가지고 이래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마 장군이라고 다 똑같은 장군 아이야 이랬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원균과의 그 대결도 참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육군에서는 관군들의 연이은 패배로 관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리고 백성들이 관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절마들 나가면 100점 100패지 뭐 이라고 있는데 여기 미처 동원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하고 향토의 예비군들이 같이 나서는 의병이라는 존재가 나올 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또 키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뭐 그 다음에 우키타 히데히의 도도 다카도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등이 고바야카와 등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어떻게 돼. 그런데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의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야. 의병이. 여러분들 전 세계 역사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역사를. 제가 정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 세계 역사에서 임진왜란 때처럼 혹은 정유재란 때처럼 혹은 정묘호란 때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의병이 활력했던 주력군으로서 활력했던 이런 나라와 민족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톡 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서 관군이 또 연전연패하고 왕이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의병이 존재하는 그래서 그 의병이 실제로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뭐야. 그거 되는 거. 승리를 거두는. 혹시 그런 역사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면 좀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가져와 보라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모든 역사적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가져와 보세요. 아마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비슷한 예라면 저 19세기 여러분 우리나라부터 한 200년 전쯤에 200년 전쯤에 그거 있죠. 중국의 청나라에서 벌어졌던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리홍장이라든지 자우총탕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벼슬아치들에서 조금 물러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용군을 조직해가지고 태평천국군을 치는 고정도 알려져 있지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의병하고 정말 좀 다릅니다. 태평천국군이 더 정의로운 군대였거든. 그러니까 다르죠. 여기가 외놈이 더 정의로운 군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군량미 수송로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병이 여기서 난리를 치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로서는 정말 조선을 점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함정 깊숙이 끌려 들어간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 받을 대로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정유재란이 끝나기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누워서 하늘을 향해 주먹을 띄려야 하면서 예순신 하고 죽잖아. 여러분 얼마나 이순신이 그거 했으면 여러분 그런데 의병들도 많았는데 의병들은 어떻게 돼요? 제 이름을 외우지도 못해. 이순신 하나만 외우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남강이 있고 이 남강에서 조금 가면 섬진강이고 섬진강을 이렇게 조금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영산강이 나오면 전라도 다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여기 소백산맥하고 어떻게 돼요? 낙남정맥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길밖에 없어. 진주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넘어가면 어디예요? 남원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요? 이 길을 막는 데 막는 병사의 숫자가 꼴랑해봐야 50명. 이거를 듣고 나서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책상을 치고 주변의 내시들을 칼로 찔러가 죽이고 이랬던지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50명을 못 이기냐 이거야. 50명을. 일본 군사들에게 50명이라고 알려졌으니 우리 쪽 기록보다 개들 기록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 누구예요? 관군이죠. 그죠? 관군이잖아. 관군이 한 8, 9명 있지 않아요? 맞죠? 이거를 다들 여러분 뭐냐? 꾸며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며낸 그림이다. 아니에요. 홍의장군 여기 이렇게 서 있고요. 이 관군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여기 위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백성들이 화를 쏠 줄 알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화를 쏠 줄 알면 그게 의병입니까? 관군입니까? 아니면 반란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어떻게 쏠 줄 알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반란군들이 있잖아. 임걱정의 난이라든지 나중에 조선 초기 이시혜의 난이라든지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다 실패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오는데 이몽학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실패하게? 활 쏠 줄 아는 애가 없어서 그래요. 활 쏠 줄 아는 건 관군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야. 활을 쏠 줄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총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곽재우 장군이 관군들이 한 10명쯤 있더라. 나머지는 초립동들이죠. 초립동들. 나머지는 관군모자잖아요. 즉 뭐야?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옛날에 소위 말하는 그 체제 우리 조선 관군들이 이렇게 있다가 10군데로 나뉘어져 있다가 지휘관 하나가 내려오면 쫙 모여서 싸우는 그 체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이 내려오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지휘관이 늦게 내려오고 어떻게 제대로 안 모이고 한두 군데만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중과부적으로 지는 이 결과에서 미처 모이지 못했던 관군들이 의병에 합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걔네들이 화살을 쏘아주는 거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백성들이 낫 들고 쟁기 들고 막 곽괴이 들고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본 애들 내가 그랬잖아요. 130년 동안 전투했다고 여러분 일본 애들이 이거 말이야 검도가 말이죠. 3단, 4단, 5단 이런 애들이 다 왔었어요. 태권도도 여러분 6단부터는 명예직이야. 6, 7, 8, 9단은요. 명예직이야. 협회의 이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진짜로 싸우는 애들은 3, 4, 5단들이에요. 다. 3, 4, 5단들이 다 왔어. 의병들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관군들로서 원래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아까 전투 상황도로 들어갑니다. 늪지대에 고바야카와가 보통 약은 놈이 아니었거든. 오사카성을 여러분 오타노부나가 밑에서 지휘할 때에 오사카성을 부술 때에 이 고바야카와가 여러분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얼굴에다 숲검댕을 문지르고 이렇게 오사카성으로 진격해가지고 오사카성 사람들이 이 밤에 뭐야 이 밤에 설마 공격하겠나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숲검댕을 한 놈들이 저놈들이 짐승들이여 사람이여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풀숲을 치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기습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숲이 움직이는 줄 알고 놀래갖고 막 도망가고 그 기습 당해갖고 지고 이랬던 애입니다. 그 고바야카와는 왜 한양으로 안 올라갔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니는 니는 올라가지 말고 부산 쪽에 있다가 어떻게 돼? 어 그거를 해라 의령으로 한번 올라가라 이랬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이유는 원래 고바야카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반대했던 애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출신이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바야카와가 뭐라 그래? 저 천한 놈이 무슨 지가 관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의 제일 높은 직책이 관백 아닙니까? 그 관백이야 이랬다가 어떻게 돼? 어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항복을 하고 들어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항복한 거를 좀 신세를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의령에 가서 나머지 애들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또 지가 안 가. 고바야카와 지가 안 가고 애꾸라진인가? 뭐 하는 애를 보내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합니다. 2만 명을 끌고 갑니다. 왜? 전라도로 가야 되는 병력이잖아요. 그래서 2만 명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늪지대에 그래서 야 여기 늪지대구나. 미리 척후병을 보내니까 여러분 낫을 꽂아 놔요. 낫이 이렇게 작대기만 꽂아 놓으면 잘 안 보일 수 돼. 낫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보이잖아. 낫이 그죠? 낫이 기역자로 보이잖아. 황작가 낫사진 하나 여기 해놓으세요. 낫이 이렇게 기역자로 딱 해서 보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여기는 늪지대니까 이쪽으로 가지 마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바야카와가 허허허허 이제 뭐 전라도도 다 뭐야 일주일이면 다 점령한다. 하하하 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돼? 곽재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놈을 잡아가지고 족쳤더니 여기에다 낫을 꽂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어떻게 돼? 이 병사들 50명을 풀어가지고 저그집 하인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50명을 풀어서 그 늪지대 를 피하라고 낫을 꽂아 놓은 거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이게 늪지대는 이렇게 왼쪽으로 낫을 해놓고 늪지대가 아닌 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놨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 이걸 두 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늪지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 여러분 여기에 늪지대로 들어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 5월 6일이 되겠습니다. 5월 6일 늪지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죠? 4월 22일부터 음력 4월 22일부터 전투에 임하기 시작하여 5월 6일 날 드디어 이 정암진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정암진 반대편 여기 이 반대편에 이렇게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심리전을 잘합니다. 심리전 뭐냐 홍의장군이잖아. 이 똑같은 복장을 5명한테 하게 해가지고 이 앞에도 해놓고 이 근처에도 이 바위 위에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설사 한 명이 죽더라도 어떻게 나머지 4명이 싸우는 거야. 왼쪽에서 나타나면 오른쪽에서 또 나타나고 왼쪽에서 사라지면 다시 위쪽에서 나타나고 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붉은색 왜 안개가 자욱한 늪지대에서 싸워야 되니까 붉은색이 가장 눈에 잘 띄거든. 백마는 자기가 좀 잘나게 보이려고 여러분 백마 백마 이런 거 돈 누가 주고 다 샀다. 자기 처갓집 허씨 집안에서 다 샀다. 그 허씨 집안의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LG그룹의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이 되겠습니다. 웃기죠? 우리가 왜 그런 말 잘하잖아. 뭐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뭐라 그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러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지름길에서 일본군이 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때 늪에 다 빠져가지고 그때 언제 해야 됩니까? 죽여라. 화살을요. 이 관군들 한 여덟명 되는 사람들 화살을 얼마나 쏘아댔는지 나중에는 자기 팔이 있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였대요. 여러분 화살 한 두 대만 쏘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몇백 개를 쏘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개가 빗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막신을 신고 여러분 나막신을 신고 막 다 들어가는 거야. 나막신을 신고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일본군의 그거를 다 죽여버리고 말은 다 살립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 성과장님 성과장님이 생각해도 말은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뭘 우리 해야지. 그렇죠? 말은 다 살리가지고 다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칼 여러분 조총 이런 거 싹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 승리를 보고 어떻게 돼요? 아줌마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까지 애들까지 전부 다 곽제우에게 오는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 우리를 좀 살려줘. 그래가지고 전부 다 2만 명의 그 말 창 칼 총 활 여러분 전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 전부 다 곽제우에게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도저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는 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패배 어떻게 이런 패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후로 곽제우 장군이 이끄는 백성들이 얼마 4천 명까지 3일 만에 늘어납니다. 4천 명까지 전부 다 일본군을 탈출하고 곽제우 병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승리를 이제 상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여기 옆에 진주성이 있거든요. 진주성 진주 병마사에 김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수 그 사람은 아 여러분 아까 전에 그 관군이 열 군데로 모여있다가 합친다 합쳐야 되는데 못 합쳤다 그래갖고 한두 개가 이렇게 곽제우한테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곽제우가 이겼잖아. 여러분 그러면 원래는 그게 다 어디로 가야 될 병사들이에요. 진주 병마사 휘하러 가야 되는 병사들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 가야죠. 근데 진주 병마사한테로 가려고 할까요? 정암진 전투 이후로? 아무도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곽제우 밑에 있는다 카니 곽제우가 예전에 36살 때에 36살 때에 응시했던 대과 과거에서 선조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답안지에 비판해가지고 답안지에서 곤장맞고 쫓겨난 사람이었거든. 곽제우가 그래서 어떻게 쫓겨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수가 뭐라 그럽니까? 저놈은 분명히 저렇게 병력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저놈은 반드시 반란이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로 백성들이 다 오게 하려고 쫄짱부죠. 여러분들 이런 쫄짱부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이박이 아닌 김이박이 아닌 다른 성씨가 없느냐 했을 때 김씨에게 핍박받은 이 곽제우가 가장 제1탄으로서 적격이다라고 본 거였습니다. 김수하고 그래가지고 김수가 외놈에게 뺏은 걸 다 내놔라 내가 원래 지휘관인데 왜 네가 하느냐 난리가 났거든.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곽제우가 한 거냐 그리고 어떻게 돼? 곽제우가 한 정암진 전투를 지가 했다고 결국 자기가 한 거라고 지가 했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전부 다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 이 사람 당시 그 병과의 도체차사였던 오리 이원익정성 여러분 그 도체차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체차사 여러분 청백리제사 도체차사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을 때 계엄군 사령관입니다. 말 그대로 총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 모든 거를 왕의 권위에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시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조판사였던 오리 이원익정성을 음력 4월 25일 날 여러분 도체차사로 임명하거든요. 선조가 내가 내가 지금 이 시국에 공이 아니면 누구를 믿겠는가 라고 하면서 올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 나이가 43살이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44년간 여러분 44년 동안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영의정 4번 도체차사 아 영의정 6번 도체차사 4번을 기록한 우리나라 최고의 이력서의 소유자 오리 이원익정성이 되겠습니다. 이 이원익정성이 어떻게 해야 돼 김수와 곽재우가 전공을 가지고 싸우니까 거기에 개입해서 김수 거짓말하지 마 임마 곽재우가 뭐든 지금부터 병권을 장악해라 라고 곽재우에게 힘을 탁 실어줌으로써 이원익정성이 곽재우의 의병장 활동을 도와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봤던 그 수많은 의병장들에게 그 병사의 지휘권들 미처 모이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병사의 지휘권들을 정식 사령관이 아닌 의병장들에게도 그 칼도 활도 다 연습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수많은 관군들이 이렇게 말했죠. 쟤네들을 어떻게 믿고 무기를 줍니까?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반란이 하나 일어나죠. 충청남도 홍주성 지금으로만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났던 뭐야 이몽학의 난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돌아버려가지고 선조가 그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였지. 너 지금 내가 의주까지 도망갔다 내려왔다고 나를 임금 취급을 안 하는 거냐? 이 말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김덕령도 죽이고 나중에 이순신까지 죽이려고 했잖아. 여러분 김덕령 죽일 때는 이원익이 설마 죽이겠나 이라고 유성용이가 죽이자고 난리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원익이 그 다음 해에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조가 그래서 유성용까지 나서서 이순신을 죽이자고 그러죠. 공은 공이고 산은 사라고 그러니까 이원익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아니 된다 하루 종일 버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대 199 문무백관이니까 200명 아니야 1대 199로 해가지고 이원익이 이겨요. 그래서 이순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김덕령 이외에 다른 의병장들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때 연루되었다가 연루되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 곽재우 여러분 이원익 때문에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달을 호국보훈의 달 그러죠. 6월 25일 625 6월 6일 현충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호국보훈의 달을 맨 처음 출발하는 거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의병의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의병의 날 그래서 음력 4월 22일 곽재우 의병장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해 달력을 양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언제 6월 1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력 6월 1일 의병의 날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지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원익 정승이 사실상 곽재우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원익 정승이 곽재우를 살림과 동시에 살림과 동시에 그 전에 자 곽재우가 왜 저렇게 진주 도병마사 김수에게 그거를 당하느냐 모욕을 당했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래서 이원익 당시 전시 도체차사가 국가비상대책위원장 도체차사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벼슬을 내립니다. 문관품계 정산품 통정대부라고 하는 임시직을 내려줍니다. 정산품 아시겠죠? 정산품 정도면 지방에서 의병장으로서 지휘하는데 조금도 그리킬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려줍니다. 곽재우 그래서 정산품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치졸하지 않습니까? 5월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 축기살교로 그렇게 진주 도병마사가 내 공이라고 이거 병사들 다 내한테 올 건데 뭐 짜고 아유 정말 진짜 보고 있으면 신경질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정말 신경질이 나죠. 그러니까 곽재우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 외놈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진짜 놀라우실 거예요. 자 우리 황작가 이거 선을 꺼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빈칸 선을 이렇게 꺼주세요. 4월 14일 부산 내렸어요. 부산 진성에서 정발장군하고 싸워. 정발장군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부산역 앞에 초량역전에 가시면 정발장군 기념동상이 있어요. 정발장군하고 싸워. 그래서 이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발장군이 휘하에 데리고 있었던 병사가 1200명밖에 없었어. 그런데 올라 상륙한 병사 총 몇 명? 13만 4천명. 와 장난하냐. 그 다음 4월 15일 동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상현이라고 하는 동네 부사가 여기에서 싸우게 됩니다. 말 그대로 킬링필드였어요. 여러분들 킬링필드. 거의 외놈들이요. 동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냥. 이 가토 키요마사라는 놈이 하도 지랄같아가지고 정말 다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왕 뛰어 올라갔어. 그 다음 상주 4월 25일 여기에서 어떻게 돼? 경상우병마사 2일의 군대하고 싸우는데 2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처 다 모이지 못하고 모임 병사 다 죽으니까 자기가 도망쳤죠. 그죠? 2일이 그 다음에 4월 28일 총주 탄금 대전투에서 신립장군이 나서서 싸우게 되는데 신립장군이 적의 병력을 깔보고 2500명의 기마대만 들고 내려갔다가 맞닥뜨린 병사가 총 몇 명 자그마치 고니시의 3만 5천명의 병사하고 부딪혀 쳐가지고 3번은 이겼는데 마지막에 4번을 4번째 전투에서 몰살당했다. 그렇게 우리 정신승리 하시는 건 좋겠는데요. 3번을 이긴 게 아니고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가 나가서 항복해라 라고 했는데 그 병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고니시가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싹 쓸어버렸을 때 전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탄금대에서 탄금대에서 어떻게 돼요? 그 신립장군이 아 어찌부터 다 뭐 오랑캐에게 이제 이 국토가 다 뭐 되는구나 이래갖고 목에 칼을 확 걷고 난 다음에 탄금대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어떻게 돼요? 문경 세제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를 버리고 충주 탄금대라고 하는 이제 뒤에 뭐가 있어? 그 남한강이 있는 절벽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다라는 건데 아니 유리한 저 고지대 전투는 갖다 버리고 문경 세제는 갖다 버리고 무슨 탄금대로 뒤로 빠져가지고 싸운단 말이고 나는 아무리 논문을 읽어보고 거기 다 직접 가보기까지 했지만 나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신립장군이 도대체 무슨 그걸로 싸우는지 문경 세제 앞에는 광화란 평원이 있는데 김화대가 거기서 싸우지 그러면 탄금대 절벽에서 어떻게 김화대가 싸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재선 치고 난 다음에 4월 28일에서 5월 2일 날 예 된다 그래서 4월 28일 날 충주에서 졌다는 소식이 4월 29일에 음력입니다. 이거 전부 다 4월 29일에 미친 듯이 봉화가 막 뜨고 졌다 이래가지고 막 이래 오니까 4월 29일에 4월 30일에 빨리 선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평양으로 도망을 좀 가야겠다. 참 일국의 임금이 참 잘하는 꼬라지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망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 도망갈 책임자로 오리 이원익 정승을 전시 도체차사로 임명하면 그게 첫 번째 도체차사예요. 그래가 도망을 갈라 하는데 5월 6일 날 여기 정암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 놈들 어떻게 움직였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본 놈들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어? 가등청정 그죠? 예 가또키요마사 이 말입니다. 가또키요마사 여기 뭐예요? 쿠로다 라고 돼있죠. 흑전 이렇게 돼있죠. 쿠로다 그 다음에 소서행장 그죠? 고니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모리 모리 여러분 모리잖아요. 모리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고바 야카와 이렇게 됩니다. 고바 야카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부산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자 녹색은 여기로 올라갔고 여기 보라색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고동색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지들끼리는 길을 엄청 파악한 거야. 지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군이 어떻게 됩니까? 한양에서 전부 집결하는 거야. 왜? 왕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들이 생각할 때 왕이 도망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왕이 도망을 간다고? 어? 백성들을 놔놓고 도망을 간다고? 이런 저거 생각할 때 너무 웃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노? 그렇죠? 그래 또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여기는요. 그 유명한 여러분 뭐야? 삼수 갑산이라고 할 때 그 삼수 있죠? 내가 삼수 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너는 공부를 시킬 거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삼수 이 말입니다. 삼수 여기는 서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끝에 위에 있죠. 가토가 서수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여기 서수라 바로 앞에 녹둔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하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대승을 거둔 적이 있죠. 여진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다. 자 이쪽을 보십시오. 전라도로 한 명이라도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라도 왔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 진주거든요. 여러분 진주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왜 진 중요한지 그래 여기 밑에 거제도 돼 있잖아. 거제도 그리고 개성 그 다음에 황해도 봉산 여러분 봉산이 봉산탈춤 유명한 봉산 봉산 그리고 여기 평양 그렇죠? 이거는 일본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본사 교과서에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고바야카와가 이쪽으로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왔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왔다 이쪽으로도 진격하려다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진격하려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려다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즉 전라도 이쪽 충청도 지역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 여기 곽재우와 이순신 장군 그렇죠? 전라도로 오는 것은 그냥 끝까지 다 잡아 죽인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선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도대체 왜 놈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라고 하는 거 아니 뭐 혹시 여기 부인이 일본뿐이신 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침략당한 저희들보다 더 기분 나쁘신가요? 외놈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1868년도에 생긴 것이 일본입니다. 아시겠죠? 법정기념일 법정기념일 단 공휴일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국민연금관리공단 모든 분들에게 6월 1일이 의병의 날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시면 아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왜? 공휴일이 아니거든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휴일이면 지금 찍고 계시는 부터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6월 1일은 공휴일이라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의병의 날이기 때문에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런 공휴일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공휴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자 임진왜란과 의병운동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이거 국사교과서에 여러분들 안 나옵니다. 1593년부터 1594년까지 개갑 대기근 개갑 대기근 개갑 대기근 1626년부터 1629년까지는 병정 대기근 이라고 합니다. 1670년부터 1671년까지는 경신 대기근 여러분 경신 대기근은 좀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여러분 좀 알려져 있죠. 모두 대자가 묻는다. 대기근이다. 대기근 대자가 묻는다. 지독한 굶주림이었다.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이거 잃었는데 안 굶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이후에 1599년에도 마찬가지면 1592년 가장 외놈들이 그거 했을 때 이 전체를 다 보니까 결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 산도 강도 들도 다 불탔을 뿐 아니라 사람 시체가 온 논밭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목 잘린 시체 뭐 한 시체 피 다 뿌려져 있고 개 시체 소 시체 말 시체 양 시체 뭐 다 있어. 토끼 시체 늑대 시체 할 것들이 산이란 산은 다 불타가지고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즉 뭐 비라도 한 번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대로 홍수가 돼가지고 난리 나겠죠. 눈이 오면요. 눈이 녹는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또 돼서 겨울 홍수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 홍수가 한 번 쓸고 지나가면 그것도 피해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콜레라 이런 것들 뭐야 수인성 전염병 그죠? 이런 게 엄청 이질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 이러면 정말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사람이 굶어 죽고 설사하다가 죽고 똥독에 올라와서 죽고 홍역 걸려 죽고 콜레라 걸려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불탄 소시체 같은 거 오래된 거 먹고 이러니까 막 식중독이 이렇게 해서 죽고 여러분들 맨날 이런 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전라도하고 충청도는 지켰는데 왜 이렇게 결수가 떨어져요? 왜 결수가 떨어지겠어? 왜? 여기를 지키던 백성들이 다 징발돼가지고 전쟁에 나갔잖아. 그러니 어떻게 돼? 여기는 다 죽는 거야. 그냥 이랬는데 대기근이 어떻게 안 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물에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돼? 강물에도 시체가 둥둥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오염돼가지고 물고기를 갖다가 뭐 푹 삶아먹으면 뭐 얼마나 삶아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민물회 같은 거 그냥 먹으면 뭐 걸려요? 디스토마 같은 거 걸리잖아. 그런 거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여러분들 다 같이 국 끓여 먹다가 죽고 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임진왜란과 의병운동에 관한 새로운 시선이에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3년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쌀똥 이런 게 뒤주 정도를 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3년 정도만 가면 다행히 이게. 아무리 동빙고 서빙고 동에 있었다고 하지만 경남산청에 얼음골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녹아요. 겨울 되면은. 아 여름 되면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1593년부터 1594년 개갑 대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 식량이 산출되는지라 근근히 버텼고 그때는 더욱 확실하게 부족분을 채워준 것은 명나라의 물족지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리 이원익 정승이 명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 그 물자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명나라 말력황제가 명은 전쟁기간 동안 소빙기로 인해 명도 생산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기간 동안 최소 67만 5천 녀석의 군량을 조선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국사교과서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선조가 명나라에게 제조지은 말 그대로 조정을 다시 일으켜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지만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황제가 조선의 군자금으로 쓰라고 준 은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됐다. 자 요거가 이제 여러분 이제 뭐야 세 번째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정문부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명이 조선에게 군사자금으로 내준 은자와 포화 등을 통하여 요동이나 산둥 조선의 중강시 중강시랑 압록강 한 가운데 가운데 중자의 강의 한 가운데 이만해요. 중강시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의주 중강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자 1594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에서 유통되던 은자를 가지고 명나라 상인들과 식량 거래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명나라 명나라 상인 대열에 살짝 끼어들어와서 나도 파입시다 했던 놈이 여진족의 누르하치라는 애입니다. 이때부터 무역에 끼어들면서 여진족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후금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 청나라의 시작이고 오늘날 중국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중국이 청나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단천 은광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우리 조선의 은도 있었지만 나는 그 은보다는 명나라의 만력황제가 다 준거 당시 도채찰사로서 이원익정승이 어느 정도였냐면 가가지고 원군만 보내오는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 중국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이원익정승이 여러분 이원익정승이 중국말을 가지고 통력관도 필요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나라 총병이었던 조승훈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야 너는 그래 조선으로 귀화한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물어 저는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선사람입니다. 조승훈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실력이 귀화한 실력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공부를 했다고 우리나라 말을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황제폐하 앞에 가서 똑바로 다시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만력황제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지금 조선이 굶어 죽을 테니 이래이래 좀 달라고 그럽니다. 쌀 은 그리고 병사들을 달라고 합니다. 명나라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조선에 퍼줄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대했는데 만력황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중국말을 잘하는 관료가 있으니 가상치 아니한가 이러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나마 살아났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그나마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외놈들을 그래서 의병장들에게 이원익 대감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쌀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제일 하품 상 중 하로 나누는 거죠. 하품은 가축들에게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축들에게 가축 먹일 쌀이 어디 있습니까? 웃기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품은요 벼슬아치들하고 왕실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익 정성이 어? 당연히 상품인 줄 알았는데 그럼 상품은요 뭔지 아세요? 상품을 뭐라고 합니까? 상품은 의병들에게 먹인다. 따라서 뭐야? 전공을 많이 올리는 의병들에게는 최고 등급의 쌀로 내가 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굶어 죽을 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옛날에 웰컴 투 동막골 보시면 그 촌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을 백성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맨날 뭐를 많이 먹여야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백성들 그때 선조가 이원익 도철철사한테 굉장히 삐집니다. 여러분 내가 와인인데 내가 상품을 먹어야지 내가 중품을 먹느냐고 여러분 제가 이걸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옆에 채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선조 이 아들 지금 전쟁이다. 전쟁 네가 중품을 먹으면 먹는 거지 하품 안 준 것만 해서 지금 다행이구만 안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밥의 위치와 국의 위치 이런 것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따지는 데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아이고 아침 잡사왔습니까? 이게 인사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Do you have a breakfast? 이거 Did you have a breakfast? 이런 말은 미국 사람들한테 그거는 이 자식이 미쳤나 이런 말이에요. 뭘 아침밥 먹었는지 뭐가 궁금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유 아침 잡사왔습니까? 아유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야 인사 심지어 그걸 안 물어보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해 밥 때 됐는데 식사하셨어요? 이거 안 물어보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니까 이때부터 해요 여러분 너무 굶었기 때문에 여러분 밥의 소중함이라는 게 진짜 크거든 그래서 조선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국수를 주고 빵을 주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국수고 빵이야 밥 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조선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청나라로 갔던 우리나라 사신들을 대하는 청나라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빵 줬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까 그거는 빵이고 밥을 잘라고 밥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나라 관리들이 조선사신이 오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걸 주면 안 된다 밥만 주면 된다 라고 적어놨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곽재우는 보통 곽재우를 다루는 드라마 보시면 아마 임진왜란 때 초기하고 의병장으로서 진주도병마사 김수호와의 갈등 정도만 아마 아실 텐데 그럼 정유재란이야 그 뒤는 어떻게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유재란 때 다시 한번 진주성을 지킵니다 다시 한번 전라도로 진격하는 걸 막아버려 자 임진연에는 정암진 대첩으로 외군 6만 외육군 1만 5,700명의 전라도 진격을 막았어 50명의 병사로 맞죠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정유년에는 화왕산성 여러분 창령에 가면 화왕산성이라고 있어요 제가 녹두거리에서 하숙을 하는데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여러분 신림 6동에서 했거든요 신림 6동이죠 6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요 여기에 자기가 놀러갔다고 그게 마산아줌마였거든 그분이 마산아줌마인데 창령에 화왕상성 이라는 대로 놀러갔대 내려보 여기가 꽃이 그렇게 만발하게 피고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한번 올라가면 그거 한다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아 거기가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누가 싸웠다던데 그거를 그때 죄송합니다만 저도 몰랐습니다 기세인이 모르나 이라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벽에 그 하숙집 어머니 네 분이 이렇게 쪼르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등산복 차림으로 요 앞에 철죽이 이렇게 막 피어있거든 영산홍 같은 게 그렇게 피어있는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셨던 거라 곽재우가 정유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마자 화왕산성 여러분 의령 바로 옆에 창령에서 외우군 6만 명의 경상도를 통한 북상을 저지했습니다 2천명의 병사로 여러분 두 번에 걸쳐가지고 북상을 저지합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시 그의 업적과 공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를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 50명이 1만 5천명하고 싸운 건 대단한 거고 2천명이 6만명하고 싸운 건 별로 대단하지 않나요 그건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조선이라는 데는 은이 많이 나는 국가였어요 국가가 아니라 단천은광에서 채굴되는 은천량 정도에서 5천량 가량의 은정도가 채굴되었는데 조선이 활용했던 은이 93만 7천명이었대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거의 대부분이 명나라에서 보내준 거야 자 명나라에서 이 은자를 가지고 총도 사고 칼도 사고 활도 사고 대포도 사고 쌀도 사고 보리도 사라 이 말이에요 상인들이 가서 하니까 얼마나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겠습니까 그쵸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겠죠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니 그 거기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되게 춥잖아요 압록강 저쪽 뒤에 가요 그러니 누루하치의 후금족들이 가서 우리가 팔아드릴게요 이라고 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명조정과 군대는 조선에 대한 식량자금 지원에 인색했지만은 만역제의 강력한 주장에 조선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대규모 지원부대가 내려오고 기근으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된 조선은 이들의 지원도 상당하게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명나라의 군대만 온 줄 알잖아요 은이 오고 식량물자가 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1598년 9월 일본국과 격돌한 조명연합군 조선군 2만 5,100명과 명군 14만 3,700명 여러분 이 투입되면서 거의 명군이 연합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사실상 이들 덕분에 수도를 한양을 방어하고 일본군의 공세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위에 보면 이게 망우정이에요 망우정 이 망우정 뭐게 걱정을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정자 이 말있네요 여러분 이 곽재우 장군이 세운 정자예요 예 곽재우 장군이 세운 정자고 결국 곽재우가 여기에서 죽습니다 예 망우정에서 죽습니다 세상천지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 이 사람 이름 여러분 황작가 여기 봐가죠 김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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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령이 어떻게 곽재우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같은 의병장이잖아요 그죠 의병장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몽학의 난을 그린 사실 영화는 진짜 완벽한 역사 왜곡 영화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는 보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몽학의 난을 그렸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몽학 차승원이 이몽학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요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 86인 호성공신 이라고 합니다 선무공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신하 18인 호성공신 1등 오리 이원익 정승 선무공신 1등 원균 권율 이순신 3명 세상에 원균이 그렇게 졌는데도 이순신이 인기를 차지하는 것을 견제하기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선조가 원균도 1등으로 집어넣었다 청난공신은 뭐냐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류왜란으로 넘어갈 때 이미 개갑대기근과 병정대기근으로 완전히 개갑대기근 하나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충청남도 홍성 전라북도 완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홍주를 점령하니 홍성 그 가운데로 홍주라 그랬거든 홍주를 점령하니 그 난을 진압하는 데에 이렇게 관군들이 동원돼서 세상에 일본 놈하고 싸워야지 그래 관군들이 반란 진압한다고 하이고 넷 그래갖고 이걸 반란을 진압하니 이몽학의 난에서 전부 다 뭐야 또 다 엮어버려요 뭘 엮어버려요 의병장들이 전부 다 반란을 꾀했다 왜 화살 가르쳤다고 했잖아 그래 이원익 정성을 몰아내버리려고 했던 거야 조정에서 왜 선조진은 도망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좀 시첸말로 쪽팔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군장수 이순신과 의병장들을 다 죽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선조 자기만이 자기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명나라의 지원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인다 김덕령이를 고문 끝에 죽였습니다 곽재후도 똑같이 고문을 받았는데 곽재후는 견뎌냈는데 김덕령은 그때 마침 전쟁에서 입은 칼로 베인 상처라 그러나요 이거에 골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염증이 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곤장도 너무 많이 맞았고 이래서 곽재후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이원익 정승이 곽재후를 살려냈을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도 그 다음 해에 살려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겠습니까 의병장들이 인기를 끌어가니 이순신이라고 하는 벼락출세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기를 끌어가니 선조 임금뿐 아니라 이원익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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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서해 유성용 여러분이 징비록으로 잘 알려진 서해 유성용이 김덕령을 제일 많이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징비록의 장면하고 완전히 틀려요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고 나서 의병장 곽재우가 그냥 낚시나 하면서 살았거든 나는 나서는 순간 죽는다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어때요 자기 옆 동네에서 의병장하던 정인홍은 북인 정권에 가담해가지고 이이첨하고 같이 광해군 시절을 누렸어요 권력을 가진 신하로 누렸는데 곽재우는 나서지 않았어요 광해군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광해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선조가 있죠 선조의 첫 번째 마누라가 자식이 없었어요 잉태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명의 첩을 들이니 공빈과 임빈을 들였어요 여러분 허준 드라마에서 그거 잘 보셨죠 그죠 이 공빈의 뭐 사촌동생인가 하는 애가 예직인가 하는 애가 뭐 입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뭐 그거를 뭐 반위인데 뭐 이걸 3일 만에 낳느냐 안 낳느냐 갖고 손모가지를 잘라라 하고 난리 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공빈이거든 공빈이 낳은 아들이 광해군하고 임해군이에요 임해군이 첫 번째고 광해군이 두 번째야 임해군이 애가 좀 이렇게 해가닥 도는 좀 사이코패스 같이 그래 그러니까 광해군으로 이제 세자를 삼았어 임진왜란데 그런데 어떻게 어쨌든 자기가 여러분 뭐야 천출이거든 천출이라기보다 자기가 정식으로 자기 선조였던 선조임금은 명종의 적장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종의 개비였던 창빈안씨가 낳은 덕흥군의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성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 그래갖고 명종이 그 아들을 못 보니까 입양을 해가지고 와서 친양자 입양을 해가지고 왔다 이거라 그러다 왜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때는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어쨌든 어쨌든 후궁 아니에요 저거 엄마가 그죠 그러니까 후궁의 자식으로 대를 있게 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새로 왕비를 하나 드리거든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왕비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 이 왕비 임목 왕후가 어떻게 돼 김제남의 아들인데 딸인데 이 딸이 오이고 덜컥 아들을 낳았네 얘가 영창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로서는 오 여기로 줄 거 뭐 있어 이걸 폐쇄자하고 여기로 놓을 거야 이래 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광해군은 뭐야 자그마치 20몇 년 동안 왕세자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한 십몇 년 동안 왕세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얘한테 옮겨주게 생겼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14년인가 13년인가 그때 여러분 문경세제에 서자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그걸 중림치련 뭐 이렇게 서자치련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도를 했어요 지나가는 양반 강도를 했는데 그 강도 사건이 사실은 김재남이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광해군이 왕이 됐는데 김재남이가 왕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이 임목대비의 아버지가 그래서 영창대군으로 왕을 올리게 하려고 벌인 영모사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첨이 꾸며버린 거예요 이거를 개축옥사라고 합니다 개축년에 일어난 옥사사건이다 그래서 그때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김재남이를 사사하고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돌방에 못나오게 막아놓고 온돌불을 백도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어린 4살인가 되는 애를 어떻게 됩니까 끓여서 죽여버려요 그냥 삶아서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임목대비를 서궁 덕수궁에다가 유폐시켜버려요 폐모 자기 엄마잖아 엄마뻘이잖아 폐모 살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광해법정 폐모 살짤라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명과 후금사의 신리적인 중립외교 폐모 살짬 1613년 개축옥사사건 돼있죠 영창대군과 살해했다 선조의 개비를 임목대비인 이거를 서궁에다가 유폐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광해군이 사실상 이 용공조작사건 즉 반역조작사건을 그걸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모든 그 뭐야 이첨계열의 북인계열을 제외한 모든 선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광해군으로부터 거기에 곽제우도 함께 했습니다 곽제우도 폐모살제는 안 된다 여러분 주상이 유교의 법도를 어겨서는 안 된다 혐의도 확실치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김제남은 사약 먹고 죽었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조 반정의 제1명분이 됩니다 장인을 죽였고 어떻게 돼요 폐모살제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망우정에서 이 모든 정권을 한탄하다가 여러분 최고의 의병장이자 남명조식의 수제자였던 곽제우가 죽습니다 1617년 5월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의병장 곽제우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의병장 곽제우는요 임진왜란 때 정암진 전투를 통해서 외놈들의 전라도 곡창지대 진입을 막았습니다 정유재란 때 창령 화황산성에서의 대결전을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전라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3일 동안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화황산성을 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화황산성을 누가 대비하는지 몰랐던 외놈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저 성을 지키고 있느냐 곽제우 장군 천강 홍의장군 하늘에서 내려온 홍의장군이 지키고 있다 불이군 옷을 입은 홍의장군이 지키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후퇴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정류재란 하면 아마 명량 대첩 그리고 노량 대첩 그리고 가또어와 싸웠던 울산성 전투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곽제우라는 걸출한 위인이 두 번이나 싸웠기 때문에 그 곽제우를 기념하는 6월 1일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죠 의병의 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곽제우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초기에 정암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자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이 오리 이원익 정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권도 주고 병사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벼슬을 주므로서 병마절도사 김수가 절대로 깔보지 못하게끔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나중에 뭐야 김덕령이 반란에 연루됐다 이몽학의 난에 연루됐다고 해서 같이 가서 권장을 맡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변호해 줌으로서 곽제우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너무나 굶주려서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이몽학의 난에서 명나라에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자 이제 다음 시간 그렇다면 의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군은 어떻게 싸웠는가 관군의 빛나는 승전보 신각장군과 황진장군의 이야기로 여러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전세계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로 백의성 강사를 보시는 여러분 오늘 정통역사 강의로 여러분 만났습니다 의병장 곽제우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셨기를 빌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지역단 신중년 뿌리알기 아카데미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6강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강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